2020년에 T1 1군에 데뷔한 제우스는 이번 MSI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2022년 MSI 그룹 스테이지에서 제우스가 활약했던 장면을 모아봤습니다. T1은 첫 번째 경기에서 사이공 버팔로와 만났습니다. 사이공 버팔로는 마이너 팀 중 가장 잘하는 팀으로 소문난 팀인데요. 제우스는 국제 무대 첫 경기에서 사이공 버팔로와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우스가 라인을 당기자 사이공 버팔로는 탑다이브를 시도합니다. 오디려 상대 정글 전멸을 빼고 살아나갑니다. 페이코가 탑에서 운영하는 동안 제우스는 바텀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이공 버팔로도 제우스의 뒤를 쫓고 있는데요. 제우스가 팀원이 올 때까지 침착하게 잘 버티면서 오디려 상대 정글을 잡았습니다. 바론 대치 중인 상황 제우스는 한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핀 때문에 황당한 일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분명 살았는데 갑자기 케넨의 W가 터집니다. 결국 제우스는 죽게 되고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렇게 제우스는 첫 국제 무대를 성공적으로 데뷔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라틴 아메리카 명문 팀 팀웨이스와 만났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제우스는 부웬을 선택하였고 제우스와 맞붙게 됐습니다. 제우스가 제우스를 압박하며 라인을 밀고 있습니다. 티원은 탑다이브를 준비하는데요. 제우스를 잡아낸 제우스는 라인 주도권을 잡습니다. 제우스가 강하게 압박하자 팀웨이스에서 탑갱을 시도하는데요. 페이커가 올 때까지 잘 버티면서 제우스는 더블 킬을 만들어냈습니다. 팀웨이스는 포기하지 않고 제우스를 한 번 더 노렸는데요. 이번에도 오너가 올 때까지 잘 버티면서 더블 킬을 만들어냈습니다.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해내줬고 결국 포펙트 스코어로 승리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일본 명문 팀 데토네이션 포커스미와 만났습니다. 잘 큰 상대 정글러가 제우스를 노리는데요. 완벽했던 탑갱각이었는데 침착하게 살아나온 제우스. 사람들은 제우스를 보고 첫 국제대회가 많이 하며 04년생이 아닌 94년생처럼 노련하다고 극찬했습니다. dfm이 제우스를 둘러싸는데요. 제우스를 둘러싸던 dfm은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dfm은 바텀에 혼자 있던 페이커를 노렸습니다. 페이커가 잘렸음에도 자신있게 4대5 한타를 걸고 있는 티원. 제우스와 구마 유씨의 연계로 헤비를 묶는 데 성공했고 곧바로 오너가 호응합니다. 그리고 황당한 dfm 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경기에서도 퍼펙트 스코어를 기록한 제우스는 뛰어난 활약으로 티원의 승리를 도왔습니다. 네 번째 경기도 일본 명문 팀 데토네이션 포커스미와 만났습니다. 점화와 궁이 있는 에비는 궁이 빠진 제우스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받아치는 제우스 아쉬웠던 에비는 한 번 더 싸움을 걸어보는데요. 오히려 솔키를 내주게 됩니다. dfm에게는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한타 제우스를 자르려고 하는데 제우스가 살아나가면서 dfm의 전술은 실패합니다. 결국 dfm은 한 명도 자르지 못한 채 점멸하게 되면서 선수들은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5번째 경기는 라틴 아메리카 명문팀 팀 에이스와 만났는데요. 말린 상황에서 상대를 압박 중인 제우스 오너가 도착했습니다. 팀 에이스가 탑에 힘을 실어줬지만 탑라인마저 만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제우스의 압박에 탑 다이브 각이 나왔습니다. 게임이 너무 빨리 터져버린 탓일까요? 오키드의 표정이 무겁습니다. 이제는 성장도 하지 못하게 압박 중인데요. 결국 솔키를 냈습니다. 텔이 있었던 갱플은 바텀 억제기를 막기 위해 라인을 밀고 있는데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경기 내내 탑 라인을 밀어줬던 팀 에이스 하지만 제우스가 상대 탑 라인을 압박하며 주도권을 잡아 라인전을 이겼고 한타에서도 좋은 활약을 하며 경기를 승리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베트남 병몬 팀 사이봉 버팔로와 만났는데요. 사이봉은 탑을 밀어주려 합니다. 0킬 1데스인 상황에 갱승을 시켜버린 제우스. 제우스의 화면으로 다시 보시죠. 미드에서 교전이 발생하자 제우스는 빠르게 합류합니다. 사이봉은 4연승 중인 팀답게 엄청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잘 받아치며 3대2 교환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이봉은 승부수를 띄웁니다. 도둑 바론을 시도하는데요. 그 사이티온은 용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를 밀다가 갑자기 이상한 상황을 눈치채고 도마요시가 바론의 망원고스를 사용하자 도둑 바론 중이던 사이공을 발견합니다. 제우스에게 사이공 정글이 죽으면서 바론도 뺏기고 4명이 죽게 됩니다. 라인전과 한타에서 뛰어난 화력을 선보했던 제우스가 6번째 경기에서 POG에 선정됩니다. 제우스는 2022년 LCK 스프링에서 전승한 뒤 2022년 MSI 그룹 스테이지에서도 전승을 하며 미연한 화력증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